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맥모닝! 자 오늘 게스트 원조 고등래퍼죠. 광주 전라 지역 1등. 덕인고 사목연 최서현! 안녕하세요. 진토백이 최서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면도가 만든 회사 BAD 소속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이 친구가 소개될 때 이렇게 소개됐어요. 비와이 닮은 꼴. 톱 유아인. 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벌써 22살 돼가지고. 어떤 노래 준비했는지. 이게 제가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막 완전 막 못 퍼서 지고. 좀 랩 같은 거 하나 할게요. 자 2018 바로 갈까? 네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2018 가겠습니다. 이거 뭐지? 노래 소리 좀 많이 키워주실래요? 예 예 예 왜 예 예 야 왜 왜 ょ이 고 Filip 어쨌든 간에 우리 멋진 곳에 살아. 어쨌든 간에 멋진 놈들끼리 술 한잔. 어찌됐던 난 또 음악을 만들잖아 뭐가 어쨌건 아무렇지 않게 곡을 팔아 어쨌든 간에 우린 멋진 곳에 살아 어쨌든 간에 멋진 놈들끼리 술 한잔 어찌됐던 난 또 음악을 만들잖아 뭐가 어쨌건 아무렇지 않게 곡을 팔아 새로운 시작이 난 필요해 이사 갈 집부터 난 알아봤네 이젠 한강주도 별 볼일 없네 이 노래 듣고선 we gon' celebrate we gon' celebrate 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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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n' celebrate we gon' celebrate 밤이 끝나기 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복잡했던 내 머릿속어 이젠만큼을 비워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 공허함을 채워줬던 넷플릭 미드도 하나 같이 전부 질려 Yeah I was letting dream get that money and cream 이게 불과 두 달 전의 상태 지금은 머리벽에 갖다 박은 채로 frame 관심도 없어졌네 굿질로 reveal frame 새로운 시작이 난 필요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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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갈 집부터 난 알아봤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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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한강주도 별 볼일 없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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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듣고서 we gon' celebrat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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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n' celebrate all day We gon' celebrate all day We gon' celebrate We gon' celebrate We gon' celebrate all day We gon' celebrate all day We gon' celebrate all day We gon' celebrate We gon' celebrate 브레이밤이 끝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B.A.D의 최서연이었고요 자 앞으로 서연이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